당신 정세가 뭐죠? 네? 다 봤어요. 아까 당신이 나한테 오래된 그 남자에 붙잡았잖아요.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병원에 전 강사도님이 시키신 일 있어서 그만. 그쪽은 정말 여기에 있으면 구원배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? 정말 저 영불한 인간이 하는 말을 다 믿냐고요.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잖아. 여기가 다 가짜라는 걸. 왜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데요?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 아닌가요? 내가 왜 알면서 모르는 척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? 당신도 나처럼 이곳 전부를 관찰하는 눈빛이었으니까 그러다 지난번 요양실에서 나한테 그런 질문도 할 때 알았어. 떠날 수 없다면 도망쳐요. 여기 남아있으면 몸도 영혼도 다 죽게 돼요. 그런데 왜 안 떠나시는 거죠? 그 질문 내가 그동안 습도 없이 했던 질문들이었어. 왜 여길 떠나지 않았는지 이곳에 삼년을 넘게 있었는데도 그 어떤 누구도 나한테 그런 짓는 하지 않았다고 맞아요. 난 이곳을 믿지 않아요. 정말 당신도 이곳을 믿지 않는 게 맞나요? 네. 사실 전 기자예요. 밖에선 절대 이곳의 이상한 점을 알 수 없어서 1년 전부터 신도르 위장에 잠입 취재 중인데 이곳 사람들이 절대 증거를 남겨놓지 않아요. 그러다 최근에서야 겨우 심층부에 가까워진 거죠. 그럼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요. 네? 전 여길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. 그러니 당신도 날 도와줘요. 정말 괜찮겠어요? 잘 도와주는 제 친구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젠 기자님도 있잖아요. 그래요.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. 예비 형 언니! 제발 제 기도를 영문들께 전해주세요. 저 기도를 보내주세요. 저녁 자매! 지금 예비 형님 앞에서 이거 뭔 짓이고? 아니 이런 식으로 발칙을 하면 안 되죠. 맞아, 예. 예비 형모님 예. 절대로 기도 들어주면 안 돼, 예. 예. 새하늘님은 아픈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두 분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게 하세요. 제가 영부님께 전해드릴게요. 예비 형모님 예. 예비 형모님 예. 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. 이러면 자식아. 아이고, 예비 형모님 예. 지도 내 형모님. 우리 아들 저. 형모님. 아이고.